오늘 준비한 영상은 중국의 유일한 여왕제이자 3대 악녀 중 하나로 꼽히는 측천무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측천무후로 잘 알려진 무측천은 624년 당나라 계곡공신 무사학과수 황실 출신인 양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태종의 본처인 장손황후가 서거한 2년 후에 태종이 측천무후의 미모가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듣고 후궁으로 불러들여 그녀를 오품제인으로 책봉하였습니다. 648년 태종은 병세가 심해져서 태자 이체에게 황의를 물려줄 결심을 하고 자신의 곁을 지키게 했는데 이치는 태종의 침전에서 간호하는 측천무후와 마주쳤고 자신보다 4살 많은 그녀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지요. 이듬해 태종이 죽고 이치는 황의를 계승하였는데 측천무후는 다른 후궁들과 같이 비군이가 되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한 왕왕후가 남편 고종의 총애를 받는 소숙비를 제거하기 위하여 측천무후를 끌어들여서 측천무후는 궁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번에는 이품소의로 책봉되었습니다. 이후 측천무후는 고종의 사랑을 독차지한 후에 황후의 자리를 노리기 시작하였죠. 고종의 첫째 딸 안정공주 654년 측천무후는 고종의 첫번째 딸인 안정공주를 낳았죠. 왕왕후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안정공주를 꽤 예뻐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사했죠. 공주가 돌연사하자 측천무후는 왕왕후가 죽인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 말을 들은 고종은 왕왕후를 바로 폐위시켰습니다. 안정공주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단순 돌연사라는 이야기도 있고 측천무후 본인이 살해하고 덮어씌웠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사실이든 측천무후는 왕왕후를 끌어내리는데 성공했죠. 왕왕후와 소숙비까지 성공적으로 처리했지만 측천무후는 여전히 황후가 될 수 없었습니다. 태종 때 자리잡은 기득권 세력 때문이었죠. 태종의 아홉번째 아들인 고종은 원래 황위를 이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고종이 황제가 되다 원래 황제가 될 인물은 태종의 넷째 아들 이태였죠. 이태는 똑똑했고 옳고 그름을 확실히 하는 성격으로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기득권 세력이란 당 태종대의 당나라의 첫번째 전성기인 정관의 치를 이끌었던 유능한 대신들입니다. 기득권 세력은 완강해 보이는 이태를 배척하고 다루기 가장 쉬워 보이는 고종을 황제로 추대한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들이 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 만만한 왕을 추대한 것입니다. 왕왕후의 친정 역시도 당의 건국을 도왔던 계국 공신의 집안이었죠. 아이를 갖지 못했던 왕왕후가 진작에 폐위되지 않았던 이유도 기득권 세력이 연합해서 왕왕후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장손무기와 저수량이 있죠. 당연히 장손무기와 저수량은 측천무후가 황후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기득권 세력과 왕실종 모두 의견을 굽히지 않자 끝내 측천무후를 품계 중에 가장 높은 신비로 임명하는 것으로 합의했죠. 이때부터 고종은 측천무후에게 기대기 시작했고 측천무후는 고종을 등에 업고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손무기를 비롯한 기득권 세력들은 황후도 아닌데다가 정오품의 후궁 출신이 정사에 끼어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죠. 측천무후와 장손무기는 틈만 나면 황후 자리를 두고 싸웠습니다. 고종은 그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꼴이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싸움을 끝낸 것은 고종의 선택이었습니다. 고종이 장손무기 세력들의 심한 반발에도 측천무후를 황후의 자리에 올렸죠. 황후가 된 측천무후의 만행 황후가 된 측천무후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적들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목표가 된 것은 소숙비였죠. 측천무후는 이미 평민의 신분으로 추락한 소숙비를 데려와 곤장을 쳤고 다리를 절단하는 고문을 한 뒤에 술이 든 항아리에 담가 죽였습니다. 이때 소숙비는 다음 생의 고양이로 태어나 쥐가 된 측천무후에게 복수하겠다는 저주를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했죠. 이것 때문인지 측천무후는 궁 안에서 고양이를 기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소숙비 다음은 기득권을 장악한 대신들이었죠. 측천무후는 장손무기를 비롯한 대신들을 모조리 유배 보냈고 그 중에서도 자신이 황후가 되는 것을 가장 앞에서 방해하던 장손무기와 저수량 등은 유배지에서 자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장손무기는 아예 일가를 몰살시켰죠. 다루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태를 배척하고 고종을 황제에 안친 선택이 이 모든 파문을 불러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측천무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황태자로 책봉된 이충을 폐위시키고 자기 아들인 이홍을 황태자로 올렸죠. 고종도 이때부터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는지 측천무후의 폐위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곧장 측천무후의 귀에 들어갔고 폐위를 논의했던 대신들과 폐황태자 이충을 엮어서 대역죄로 숙청했죠. 위험이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처리한 측천무후는 궁 내부의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평가받는 일이 바로 북문학사 설립이죠. 북문학사는 젊은 인재들에게 등용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본인의 단단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북문학사가 등장한 시점부터 태종 때부터 활동하던 잔존 세력들은 힘을 잃었죠. 비슷한 시기 고종의 병세는 점점 악화하기 시작했고 고종은 좋든 나쁘든 이홍에게 제위를 물려주려 했습니다. 이홍은 총명하고 겸손하여 황제로서 나쁘지 않은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홍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돌연사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측천무후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아들마저 암살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돌았죠.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측천무후도 이홍의 죽음으로 많이 슬퍼했다는 점에서 너무 섣부른 의심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홍은 총명하긴 했지만 이홍과 다르게 권력을 탐했습니다. 측천무후는 그런 이현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이현과의 대립을 이어가던 측천무후는 이현에게 물란한 사생활과 반란 음모제를 씌워 폐위시킵니다. 폐위된 이현은 수도에서 천 떨어진 곳으로 유배를 떠나죠. 그리고 유배를 떠난 이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합니다. 중국 최초의 여왕제 이현이 죽고 황태자가 된 것은 중종이었죠. 중종은 고정처럼 순종적이고 제 뜻을 제대로 못 펴는 인물이었습니다. 중종은 683년 고정의 죽음과 함께 제위를 물려받아 황제가 되고 측천무후도 자연스럽게 태우가 되었죠. 그런데 중종의 아내 위황후도 측천무후와 비슷한 인물이었습니다. 위황후와 그 일가는 순종적인 중종을 휘두르며 난장을 피웠죠. 측천무후는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바로 중종을 여릉왕으로 강등시키고 예종을 황제로 즉위시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측천무후는 황제마저 자기 마음대로 올리고 끌어내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에 반발한 사람들이 양주에서 이경업을 필두로 군사를 일으켰지만 측천무후의 진압군 앞에 참패를 겪어야 했죠. 측천무후는 반란을 주도한 대신들을 모두 처형한 뒤 내각을 개편했습니다. 이후 예종에게서 황의를 넘겨받은 측천무후는 국호를 주로 바꾸며 중국의 최초이자 유일한 여왕제로 등극하게 되었죠. 황제가 된 측천무후는 밀고 정책을 통해 대신들끼리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밀고를 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지목된 사람에 대해서는 측천무후 본인이 직접 수사를 통해 엄중한 벌을 내렸죠. 이때부터 국 내부에는 하루가 다르게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대신들은 출근할 때마다 가족들과 눈물겨운 작별 인사를 했고 무사히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 쌍수를 들어 기뻐했을 정도죠. 특히 황족 이 씨들은 중종과 예종을 제외하고는 씨가 말랐습니다. 아무리 서로 못 믿도록 만들었다고 해도 반란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중종을 보기시키라는 이원과의 남부터 낙빙왕 봉기까지 몇 차례에 걸친 반란이 일어났지만 측천무후는 자신의 편으로 돌린 무신 세력을 바탕으로 모든 반란을 손쉽게 진압했습니다. 국 내부에서는 하루가 멀게 숙청과 벌이 이어지던 시기였지만 반대로 백성들은 측천무후에게 열광했습니다. 측천무후는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공포정치를 벌이는 관리들에게 엄벌을 내려 백성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했거든요. 정치적인 쇼도 있지만 무능한 관리를 내쫓으며 지방관리의 효율도 높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전보다 훨씬 살만해졌죠. 측천무후는 관리를 뽑을 때도 학벌이나 출신이 아닌 심리적인 면을 추구했습니다. 더 많은 인재를 등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측천무후 입장에서는 기존 세력을 견제할 새로운 세력을 만들 수 있는 면도 있었죠. 측천무후의 방탕한 사생활 그런데 인재를 등용한다고 만든 시설 중에는 측천무후의 욕정을 채우려 만들어진 공학부라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공학부에서는 20대 초반에 젊고 잘생긴 남성들을 뽑았는데 이들의 주요 업무는 측천무후의 수발을 들거나 밤을 함께하는 것이었죠. 그래도 측천무후는 서태우처럼 관계를 가진 뒤에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때 측천무후가 총회하던 남성들이 정치에 기웃거리는 일도 있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장혁지와 장창종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측천무후의 총회를 등에 업고 중앙정계에 관여했죠. 역사학자들은 측천무후가 말기에 남색에 미쳤다고 보는 것보다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황위를 계승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온 것이기도 하고요. 측천무후는 말년에 황위 계승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일가인 무시에게 황위를 주고 떠날지 아니면 중종을 다시 보기시키고 황태후로 남을지 고민한 것이죠. 측천무후가 세력을 넓혔다고는 해도 무시 황조가 계속되는 것은 많은 대신이 반대했고 심지어 재상 장관지는 아예 군사까지 끌고 와 심룡정변을 일으키며 중종을 보기시키라고 협박했습니다. 측천무후는 어쩔 수 없이 중종을 보기시켰고 중국 여성으로서 최초의 태상왕이 되었죠. 단순하게 악녀로 치부되지 않는 이유 같은 해 11월 측천무후는 자기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는지 예종과 중종 그리고 가장 아끼던 딸 태평공주를 불렀습니다. 측천무후는 자식들에게 무시 일가를 보살펴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신이 죽은 뒤에는 황제가 아닌 황후로 불러달라고 했죠. 그리고 자신이 폐위시킨 왕씨 일가와 소숙비 일가 장손무기 일가 등 수많은 대신의 가문을 폭권시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묘비에는 어떤 글도 남기지 말라는 말을 끝으로 측천무후는 세상을 떠났죠. 측천무후를 단순하게 악녀로 치부할 수 없는 것도 이런 점 때문입니다. 당근과 채찍의 적절한 조화가 측천무후 50년 리더십의 비밀이죠. 의아한 점은 50년의 세월을 당나라의 실권자로 군림했으며 15년은 잔인한 공포정치를 했던 측천무후의 말로가 생각보다 별것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권력을 손에 넣은 사람의 말로를 보면 본인은 물론이고 그 일가까지 모조리 숙청당하기 마련이죠. 뭐 생각해보면 폭권한 중종에게는 무시 일가도 가족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황제가 살아있는데 황제의 외가를 죽이는 것은 말이 안되죠. 거기다가 측천무후가 이끈 전성기는 당 태종시기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고 후대에도 좋은 영향을 많이 줬으니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의 3대 악녀로 꼽히기는 하지만 최초의 여왕제가 된 이유는 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